차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론 폴더에서 기타 작업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컨텐츠 사용을 하셔야만 뒤쪽에 있는 매크로나 또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한 폼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파일을 불러오신 후에 컨텐츠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차트 1번입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차트를 가지고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실 때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오른쪽에 가시면 차트 요소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어떤 요소를 추가할 건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차트 제목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위쪽에 이렇게 차트 제목을 추가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역삼각형 누르시면 차트 제목을 위쪽에 넣을 건지 가운데 맞춰서 표시할 건지 기타 옵션 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차트 위에다가 표시하겠다라고 차트 제목을 선택하면 첫 번째 옵션이 선택이 되고요.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차트 제목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지우여도 되는데 그냥 범위만 지정하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제부 기본급 슬래시 수당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자제부 기본급 슬래시 수당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글꼴을 두 번째 궁서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이 있고요. 글꼴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궁서체를 찾습니다. 궁서체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궁서체 그 다음 굵게 아래쪽에 굵게 클릭하시고 크기는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4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그림자를 넣을 건데요. 차트 제목에 대해서 그림자를 넣을 거니까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이라는 창이 하나 떠 있고요. 여기에 효과 탭에 가시면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미리 설정에 가셔서 문제에서 어떤 그림자를 넣으라겠냐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 그림자가 표시가 되고요. 또 하나 테두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신 다음에 테두리를 실선에 검정색으로 하라고 했어요. 실선을 선택하고 색은 검정색깔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범례는 글꼴을 궁서체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범례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궁서체 크기는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선택하시고요. 배치를 아래쪽에 바꾸라고 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 가셔서 오른쪽에서 아래쪽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범례 옵션에 가셔서 아래쪽을 선택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세로갑축. 왼쪽에 있는 숫자를 세로갑축, 오른쪽을 보조세로갑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갑축 선택하시고요. 세로갑축의 눈금을 최소값, 최소값에 입력하실 때는 축 옵션에 가셔서 최소값, 범위 정하신 다음에 60만원이죠. 동그라미 5개, 0, 5개 입력하시고요. 주단위에 오셔서 10만원을 입력합니다. 최대값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 1, 2, 3, 1, 2, 3 입력하시고요. 최소값과 최대값과 주단위,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값과 최대값, 간격이 주단위가 10만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수단계열의 수단 꺾은선형계열인데요. 선택하시면 전체의 수단계열이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문경태 하나 요소를 클릭하시면 전체 수단계열 중에 문경태 요소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시면 되고요. 또는 차트 요소를 이용하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 오른쪽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서식을 바꾸거나 하실 때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굴림체의 크기를 12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굴림체 선택하시고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12를 선택합니다. 문제 제시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랑 결과랑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맞게 실습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2번을 클릭하셔서 차트 제목을 현재 평균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이 차트 제목을 A2셀과 E셀의 내용이 그대로 표시되록 설정하라고 했어요. 연결시켜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부서별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넣으시고 A2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한번 누를까요? 부서별 성적 현황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의 글꼴 크기를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14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차트 영역에다가 그림자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아 그림자 마우스 오른쪽 안 하셔도 앞에서 하셨던 차트 영역 서식이 있는데 만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이렇게 하시면 표시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그림자를 표시하려면 효과를 클릭하셔서 효과를 클릭하셔서 미리 설정에 가셔서 문제의 그림자가 오른쪽 대각선 아니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면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림자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둥근 모서리 모서리가 이렇게 각이 저어 있는데 둥글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우리 채우기밀 선에 가시면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합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죠. 다음 세번째 데이터 레이블을 백분율과 항목 이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안쪽에 있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기본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우리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바깥쪽에다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바깥쪽 끝에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분율과 항목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을 일단은 표시하시고요. 일단은 표시해 놓으시고 위치랑 값을 바꾸는 거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위치를 좀 바꿀 거예요. 위치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오셔서 레이블 옵션에 오셔서 현재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백분율 체크할까요? 항목 이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레이블 위치에 오셔서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차트 요소에서 하셔도 되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오셔서 바깥쪽 끝에 표시하는데 값이 아니라 항목 이름과 백분율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부에 해당한 데이터 계열 요소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기획부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한 조각만 피자 조각 내듯이 밖으로 뺄 수 있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그리기 도구 모음에 그리기 도구 모음에 가셔서 위쪽에 차트 디자인에 서식에 가시면 도형 삽입이라고 있고요. 도형 삽입에 가셔서 타운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도구 모음에 타운을 이용하셔서 53.3 영역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면 색깔이 채워져 있네요. 문제에서는 53.3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 가셔서 채우기 없음 그 다음 하살표를 이용할 거니까 그리기 도구에 가셔서 하살표 선택하신 다음 원형에서 우리 갈립으로 드래그 되어 있네요. 갈립으로 드래그 하시고 하살표의 색깔은 윤곽선은 색깔을 표준색에 빨간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 빨간색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다섯 문항 서식 작업하는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가사드립니다. 열어드립니다. 절